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는 재판부 질문에 정유정은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증인신문에 출석한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정유정의 심리상태가 불안해 우울증 검사를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